천리포 낭세성을 한바퀴 지나서 헤들보드 레이싱으로 헤들보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청소년진흥원 가족캠프 프로그램을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바다가 아주 좋아서 아쉬운 마음에 말리포에서 썰물 상황인데 천리포 낭세섬 쪽으로 와서 앞쪽으로 돌아서 지금 등대 쪽으로 돌아 다시 말리포로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서핑보드로 패들링 연습을 했더니 라이트 패들보드 밸런스가 상당히 향상이 된 걸 느낍니다. 다리가 좀 많이 편해졌네요. 날이꽃도 좋고 날이꽃도 좋고 날이꽃도 좋고 눈빛 태양 야 낚시하면 농어 물겠다 농어 농어 물겠어 낚시하면 물 잔잔해서 소류가 지금 안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주 절벽느낌이 제대로 나네 앗살은..앗살 없고 안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앞에 가마우장마리가 있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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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약간 백조 처럼 몸무게가 무거운 애들은 저렇게 이륙을 하더라구 쟤도 약간 백조 처럼 몸무게가 무거운 애들은 저렇게 이륙을 하더라구